어? 어머 야 너 뭐 산 거야? 아니 설마 또 샀어? 웬일이니 웬일이니 할인쿠폰을 쓴 거지? 어머 이건 또 언제 산 거야? 이거 세일할 때 사주는 게 돈 버는 거잖아 오늘도 빠졌다! 태어나올 수 없는 쇼핑지오! 벌써 웃음 나오는 게 굉장히 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기분입니다 일단 평소 나의 쇼핑 근황도 공유를 하고 남들이 뭘 사는지도 알아보고 다양한 쇼핑 정보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쇼핑지오 참 저희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코너죠 함께해 주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남도영 성우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바사바 노래 계속 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래 사바사바 뭐야 나 또 쇼핑하고 싶어지게 저 엊그제 갔다가 온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났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깜짝 놀랐어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성우 남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짝짝이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우리 이석훈님 닮았다고 그런 얘기 들으세요? 석훈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욕불태 말고 약간 얇은 태 했으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옆에 저도 촬영 몇 번 같이 해봤는데 진짜 비슷하긴 하거든요 약간 느낌도 예전에 이승환님도 닮았거든요 가수 모창도 많이 했거든요 모창 되나요? 살짝만 보여주세요 덩크슛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야 오랜만이네 모창 한 번만 해주세요 덩크슛 한 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역하지만 이게 약간 그런 건가?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성대도 비슷하게 생기셨나? 네 골격과 여기서 나오는 울림이 있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죠 우와 천일 동안 한 번만 주세요 보여줘 들려줘 어 갑자기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 우와 진짜 잘한다 그래서 예전엔 발성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최대한 이승환님을 안 비슷하게 했어요 제가 또 아는 분 한 다리 건너 또 알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뵀는데 걸어온는데 저 비슷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와 진짜 닮으셨다 노래도 잘 부르시나요 실제로? 어 뭐 가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부른다고 하긴 하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취미로 많이 부르는 편이네요 더 커버성도 많이 부리고 그럼 나중에 노래 코너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래 한 번 또 부르는 시간도 가져봐야겠네요 저랑 듀엣으로 어 좋습니다 전 못해요 저도 뭐 아무튼 오늘 우리 두 번째 만남인데 굉장히 친숙하네요 어 그러게요 약간 좀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맞습니다 네 성향도 외향적이고 맞아요 또 코드가 맞으면 그 순간 갑자기 팍 스파크가 튀면서 맞아요 그간에 못 만났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채워지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친해지거나 아니면 호감을 사려면 살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희 그 공감대가 뭐죠? 아 맞죠 이 샤피 네 저희는 오자마자 서로 뭘 쓸데없는 걸 샀는지를 얘기하면서 웃어요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되고 네 어 전 참 친화력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봐도 우리 성우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가도 잘 스며들고 살짝 그런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써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누고 네 저는 이제 대화와 감정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좀 친숙하게 막 분위기를 잡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대화와 말과 감정으로 이렇게 편하게 진짜 이런 것도 살짝 저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네 혹시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지난 방송 나가고 너무나 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네 정말 응원을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해 주시면서 주로 또 이것도 한번 사봐라 아 추천 이것도 한번 사봐라 네 그래서 바로 코너 한번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 딱 맞는 거죠 이것도 사봐라 그러니까 쓸데기 없는 거 막 사는 거잖아요 네네 같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우리의 코너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샀다 못 샀다 템 등등 그런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내가 요즘 산 물건이 뭐가 있는지 자랑도 좋고 후회도 좋습니다 네 잘 샀다 못 샀다 템 뭐든 괜찮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주방용품 화장품 등등 돈 주고 사는 건 뭐든지 오케이 아예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이 산 물건은 그냥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디로?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임팩트 있는 소비를 하신 청취자분들께는 선물도 쏩니다 아 성우라 그런지 목소리도 시원하고 같이 말할 맛 난다 쫙쫙 달라붙는다 일단 여러분들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또 저희 둘이 최근에 했던 쇼핑템을 또 공개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쵸 아 뭐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서로 이렇게 눈치게임 먼저 저는 여러 개 가져왔는데 그 나무 그거는 왜 여기 안 주셨지? 자 일단 네 조명입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꺼내기도 부끄럽네 자 일단 이거 좋아요? 확실히 쓰잘데기 없는 거 사신 분은 이런 것도 좋다고 표현을 하시네 이게 이제 조명 나오는 건데 네 혼술하거나 아니면 혼자 사색에 잠겨있거나 혼자 커피 마실 때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분위기 좋게 이렇게 또 이렇게 조명 이렇게 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끝이에요 기능은 없습니다 심지어 비닐봉지도 안 뗐어요 나 이거 방마다 있어 세 개 있어 난 진짜 이길 수가 없어 이거 리모컨 조작돼요 이거 리모컨 없는 제품인가? 모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전 어디 가서 쓰잘데기 없는 거 사는 거 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배워야 될 거 아 어디 방마다 있다고요 저게? 아 세 개 있죠 세 개 저는 저게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항상 이걸로 화장실에도 어디에도 하는데 이걸 방마다 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거 샀을지 사실 저도 제 이제 나튜브에서 이걸 올려서 이걸 보고 섭외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데 아니 전에 거 아니고 전에 것도 말도 안 되게 진짜 쓰잘데기 없었거든요 그건 진짜 최초 공개였던 거고 그거는 이거는 이제 제 나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품인데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고 싶긴 한데 이름이 거북이 등껍질 자 지금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베개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마치 그 드래곤 거기에서 무천도사님이 했던 제가 부모님이었으면 거북이 등껍질이고 나발이고 등짝을 하는데 후려 때렸겠다라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등껍질 단순한 쿠션을 하면 큰일납니다 여러분 잠깐 이것도 헤드폰 벗고 제가 직접 해볼게요 이거요? 해보실까요? 네 제가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직접 착용을 하고 어떤 느낌인지 말을 해줄테니까 와서 한번 씌워주세요 네 이제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뒤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네네 인형탈처럼 쓰는 거예요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뭐 별의별 인형탈을 썼기 때문에 한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네 네 팔 거기로 놓으면 되나요? 아 네 여기가 머리인가요? 여기가 머리고 네 이렇게 씌워주세요 양쪽에 팔을 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보는 라디오 제형이가 좀 이따 이 SNS 어 거기 에도 올려 드릴 건데 이거 진짜 왜 산 거예요? 근데 이러고 한번 진행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어 일단 착용감을 말씀드릴게요 거북이 등껍질 베개처럼 생겼지만 네 네 네 네 네 네 쿠션처럼 생겼지만 이게 옷처럼 입는 거예요 지금 제 등 뒤는 거북이 등껍질이 돼 있고요 어 일어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쇼핑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제품 거북이 등껍질 쇼핑 쿠션이고요 쇼핑 쿠션 자 앉아서 하면 불편합니다 자 요 등껍질 느낌으로 이제 누워서 그리고 딩굴딩굴 할 때 하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아 너무 다리가 힘들어 그럴 때는 살짝 주저앉아서 그냥 옆으로 누우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보온성이 높으면서 정말 저렴한 가격 네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한 5만원대 정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건 좋겠다 걸어다니다가 힘들면 바닥에 눕는다 그건 약간 미친 사람 아닐까요? 아니 좀 힘들 때 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살짝 뒤돌아보시면 네 또 귀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뭐가 있죠? 거북이 꼬리가 있어요 저 꼬리 한번 흔들어 주시면 뒤에 보십시오 자 저기 꼬리 보이시나요 꼬리? 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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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접혔다 아 꼬리가 있네요 저희가 좀 이따 이거 영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따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별그램에 올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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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문자 올 동안 일단 또 하나 또 하나 있거든요 계속 입고 하실까요?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편해가지고 편해요 의자는 불편할텐데 뒤에가 딱딱한 감이 살짝 있었는데 푹신해요 지금 굉장히 누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기분이에요 되게 포근해요 제 최애템이에요 아 나를 누가 안아주고 있어 그리고 제 거 이제 문자 오는 동안 제 거 하나 더 쓰잘데기 없는 걸 말씀드리자면 아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화장대를 공개했는데 거기서 라이터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분들은 라이터로 그 그 꼬지 있잖아요 이쑤시개 같은 거에다가 불을 지져가지고 불고데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샀는데 보통은 이쑤시개 같은 얇은 걸로 하는데 제가 어묵 꼬지를 샀어요 잘못 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걸로 또 제가 얼마큼 샀냐면 이만큼 샀어요 집에 한 이거 한 다섯 덩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쑤시개 꼬지를 사야 하는데 어묵 꼬지를 사가지고 이 굵기랑 이거 보면 이렇게 굵습니다 어머나 근데 이거를 잘 사용하냐 안 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네 이거 하나로 거의 3개월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생 불고데기는 평생 갖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짝짝이분들께서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별그램에 올려주세요 이거 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궁금해가지고 엊그제 다른 거 솜사탕 기계를 샀거든요 집에서 해 먹으려고 근데 이제 나무젓가락이 이게 생각보다 그렇더라고 가지세요 딱 좋은데 이거 그럼 인지사지에서 솜사탕에서 이거 인지사지에서 갖고와가지고 만들어주세요 갖고와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이거 우리 솜사탕 기계에서 뒤에서 만들고 아니 우리가 이게 잘 맞네 맞죠? 솜사탕 기계를 샀는데 마침 꼬지가 없었어 근데 제가 꼬지를 엄청 많이 샀으니까요 우와 근데 솜사탕 기계를 왜 샀어요? 만들어서 이제 나도 너튜브하니까 게스트 들어오면 만들어주려고 근데 봉이 너무 큰 게 온 거야 두 개가 왔는데 이거 딱 필요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야 이거 진짜 살떡이네 이거 집에 더 있으니까 그거 더 가져다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이거 평생 쓸 거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점점 문자가 막 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진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사진이 있다고 하고요 거꾸리가 다이어트 좋다고 해서 샀는데 거꾸리는 필수지 집에 저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사용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끈을 맺는데도 무섭네요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데 다시 되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고양이들 올라가서 놀라고 둘까요? 원래 다 그런 용도인데 다양한 용도 근데 거꾸리를 지금 저기까지만 하고 지금 보면 거꾸리를 하고 있는데 살짝 사선 정도로만 꺾여져 있거든요 몸이 원래 거꾸리는 거꾸로 이렇게 아예 몸이 발이 천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예 그냥 그 시도도 못하신 거 같아요 사진이 있던데 어떻게 볼 수 있죠? 지금 안 보이게 저기 앞에 보이시죠 네 어디 있지? 지금 화면에 저기 보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거꾸리 살 게 아니라 안경이나 이런 걸 다시 사셔야 될 거 같은데 네 아무튼 거꾸리를 사셨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살짝 천장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죠 힐링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꾸리를요 그냥 옥상으로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저러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될 거 같아요 누워서 저는 거꾸리 저거 이제 수동 거꾸리인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거는 좀 이제 주부님들이나 또 여성분들이 할 때 힘들어요 완력으로 올려가지고 탄력으로 탁 올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저거 샀다가 나중에 전동 거꾸리가 좀 비싼데 그걸 바꿨거든요 아 저거는 이제 또 아는 지인분께 드렸는데 저거 사실 전동으로 바꾸시지 사실 이 말씀을 너무 잘하신 게 네 그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금액 아끼는다고 애매한 금액으로 샀다가 아 어려워요 결국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 정말 잘 쓸 것 같다라고 하면 금액대를 좀 줘서라도 사야지 쓴다 맞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네 살 때 제일 비싼 건 아니지만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거로 사야지 가성비나 가격대로 비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나에게 중요한 포인트로 네 우리 김애라님께서 저 지금 병원에서 애기 간호 중인데요 틈만나면 인터넷 쇼핑 중 중이라고 신발에 꽂혔는데 굽 있는 신발, 굽 없는 신발, 털 있는 신발, 털 없는 신발 다 사고 싶은데 어쩌죠? 애 데리고 활동적일 때 털 있는 굽 있는 신발이 필요하고 친구들 만나거나 일할 때는 굽 있는 신발도 필요하고 네 개 다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아 사실 쇼핑으로 하면은 이제 좀 고르기 어려운 게 그거죠 아니 진짜 어렵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굽 있는 신발이 필요하면은 그냥 깔창을 사가지고 깔창을 넣을 수 있는 신발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털 있는 신발을 신고 싶으면은 양말 자체를 털 있는 양말을 신고 그래서 약간 본인이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매칭하기 쉬운 신발로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순위 정해야 돼요 이거 네 개 한꺼번에 사봤자 결국은 신는 것만 신는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두 개로 줄이세요 하나 하면 또 아쉬워 맞아요 두 개로 줄이세요 굽 있는 없는이니까 그 중에 하나 털 있는 없는이니까 하나 이렇게 해주고 너무 좋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다 보면 후회가 되거나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추가로 사면 결국 그럼 네 개 다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배분을 해가지고 사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 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살 때는 아깝지만 그래도 사고 나면은 야무지게 심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얼마에 사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한 번 있는 거 그냥 시원하게 갖고 싶은 거 가지면서 신고 싶은 거 신고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쇼핑몰 자체가 비싼 쇼핑몰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대가 약간 중저가 느낌인데 아무튼 도전해서 사는 거를 두 켤레 정도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한 번에 네 개 사면 애착이 또 잘 안 가요 네 자 다음 2234님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방음 헤드셋을 샀는데 한 번 썼어요 유유 오 나 왜 내 사연이 다 나오지 아니 전세계에 있는 저거 샀어 내가 저거 저게 뭐냐면 저거 비싸요 저거 우리 옆집이 층간소음으로 이게 뭐 이제 재개발돼가지고 살았지만 경찰분들이 오셔도 조율이 잘 안되는 아 아 저게 뭐냐면요 저거 저거 권총 쏠 때 쓰는 그거에요 아 진짜요 이거 우리 밖에 스태프도 알고 있는데 네 봐가지고 제 스태프도 같이 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귀가 네 머리가 막 압이 느껴질 정도로 마치 그 서유기의 손오공이 머리에 그 쓴 것처럼 으악 그것처럼 진짜 딱 쓰는 순간 우주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무거워요 그리고 약간 무거워 보이는데 무겁고 잘 수가 없어요 안 들리는 대신 방음이 되는 대신 잠을 못 자요 아파서 아 근데 제가 그러면 꿀팁 드릴게요 층간소음 헤드셋 다 필요 없습니다 귀 이어플러그 뭐 그거 있잖아요 조그만거 그거 스폰지로 된거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음 헤드셋이나 양쪽 귀를 다 꽂으면 중요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야 맞습니다 어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애완동물이 아프거나 아니면 혹여나 뭐 불이라도 났어 그럼 그 소리 불이야 이 소리 들러야 될 거 아니야 저건 진짜 안 들려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어 왼쪽 귀에 저는 그 솜으로 된 그거를 꽂고요 오른쪽 귀는 베개로 붙인 다음에 그렇게 방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제 얼굴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자면은 소리도 얼추 들리되 방음도 되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안 쓰실 거면 인천공원 쪽에 있잖아요 중고거래로 판매하면은 그 주황마켓 있죠 야채 맞게 거기에 팔면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저 근데 제 말씀대로 될까요? 저도 결국은 안 써가지고 팔아봤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물건 저거 싸게 올라와도 저는 안 살 것 같긴 한데 와 저게 보이냐 깜짝 놀랐네 네 이제 저희 4부에서도 끝까지 이야기 나눌 거니까 여러분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와서 4부 한번 같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빠졌다 쇼핑 지옥 우리 남두영 성우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자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달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저녁마다 발 좀 주물러 달라고 해서 발 마사지 기계를 사줬는데 아내가 기계는 싫다며 직접 손으로 주물러 달라고 하네요 괜히 산 것 같은데 사실 마사지는 손만 만한 게 없죠 그쵸 뭐 그쵸 저도 뭐 다양한 전신 마사지기도 사봤고 요즘 또 계속 그냥 안 산 거를 얘기하기 빠를 것 같아요 안 산 거를 말씀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마사지기도 많이 사봤죠 근데 손마사지기도 사봤고 그걸 갖고 가겠다 다음에 근데 손맛이 최고입니다 손맛이 크기가 왜 사는 게 낫지 이걸 왜 사는 겁니까 이거는 명칭을 말해주고 싶어 명칭이 되게 재밌거든요 뭔데요 그 회사 명칭이고 회사 명칭은 빼고 땡땡으로 근데 이거 말해도 괜찮아 돌려까기거든 아 아 약간 근데 구미가 당기는데 일은 잘 지었다 이거 작가님들이 이 영상에 여기랑 같이 소개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후기가 있는 게 네 잘 맞춰야 되고 이 핀 같은 요렇게 뾰족한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과일을 딱 넣어야 돼요 네 그거를 잘 해야 돼가지고 요 각도 조절부터 그냥 내 손이 덩손이면 이것도 덩손이 되더라고 아 아니 근데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은 문자를 받았는데 사용설명은 우리 성우님께서 해주시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근데 너무 간편하긴 하다 감사합니다 아우 탁월해요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 자 그 다음에 4282님께서 어 화장할 때 쓰는 조명 들어오는 거울인데요 이게 어 이거는 내 이야기인데 이게 빨간 조명이 찍어야 되니까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높고요 안에 작은 거울은 돋보기 기능이 있는데 눈썹이 눈 안에 빠졌을 때 뾰루지 확인해줄 때 아주 잘 보여서 요즘은 어딜 가도 작은 거울을 늘 챙겨갑니다 강추입니다 이거 어디 건가요 왜냐면 안에 작은 거울 돋보기 기능은 제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제 거에는 이거 알려주세요 나 이거 살게요 오늘 하나 쇼핑 얻었다 저는 그냥 거울에다가 조명 붙여서 갖고 다니는 휴대용 붙이는 조명 그걸 갖고 다니는데 어 이게 괜찮네 이거 찾아먹겠다 어 이거 괜찮네요 이거 나중에 저희 문자 한번 알려주세요 어 이거 쇼핑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어가기도 하는 그런 코너예요 우리가 이거 왜 샀어요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거는 저희가 어 저도 살래요 라고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어 이건 사야겠는데 자 다음 서희애남님 살에 붙이기만 하면 열이 올라서 살이 빠진다고 해서 살 빼기 패치를 혹해서 샀는데 살에 붙였는데 제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지 벌겋게 달아올라서 몇 번 사용하고 방치 이유유 근데 저는 약간 철칙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를 많이 사지만 직접 피부에 닿는 거는 안정성이 확인되어 있고 정확히 쓸 수 있고 테스트를 해본 경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에다 쓰는 거 내 몸에다 쓰는 건요 진짜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줍시다 맞아요 함부로 피부에다가 뭐 붙이고 쓰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제품마다 테스트가 끝나 있겠지만 또 본인 피부와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맞아요 그걸 테스트해야 돼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999 하나님께서 낚시 가려고 랜턴 샀는데 아이들 태어나서 6년째 방치 중이네요 예? 그거 아이들 태어난 거는 변명이고요 제가 봤을 땐 낚시를 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랜턴 집에 랜턴 참 많지 하하하 한정판 랜턴 스타 땡땡 커피 거기에서도 랜턴이 나오고 저도 그거 있어요 있어요 저 핑크색 그거는 쿠폰을 몇개 찍었어야만 받는 거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찍는 거죠 나도 그치 보는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하이파임 지금 난리났거든요 어 좋아요 그리고 방금 그 랜턴 사신 분은 인제 6살이면 인제 데리고 가도 될 나이입니다 만약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또 안 쓴다면 그건 냉정하게 팔거나 버리는 게 맞고요 한번 이번에 도전을 해보세요 네 캠핑 꼭 가시죠 자 1979님 엉덩이에 땀 쳐서 구입한 신박한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제 차의 에어컨 송풍 모양이랑 이 제품이 연결 부위 모양이 잘 안 맞아서 바람이 생각만큼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사진 봐봐요 잠시만요 사진 위치가 좀 이상한데 사진이 보늘라디오분들 아 이거 있잖아 저희 라디오 보늘라디오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너무 웃긴데 지금 에어컨 송풍구에다가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그 호스를 바지 안에 넣은 것 같아요 바지 허벅지 쪽에다가 꽂아서 넣었는데 언뜻 보면 약간 소변기 받는 느낌인데 등유 옛날에 가면 급하게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서 갖고 오는 그 호스 있죠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시원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차를 바꾸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런 힘든 걸 사셨지 그냥 그 순정형하고 제일 매치 잘 되는 통풍 시트 팔거든요 그거 10만 원도 안 하는 것도 많고 몇 만 원대도 있고 그러죠 아 그래요? 그걸 사시지? 저도 사야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송풍 이게 엉덩이 찬바람 나오는 약간 그런 시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땀이 차요 통풍은 있어야죠 통풍 있다가 없으면 정말 운전할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 봐요 진짜 저거 너무 남성분들은 또 운전 중에 열도 많고 운동 끝나고 오고 하면 답답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감이 됩니다 아무튼 사진 이거 너무 웃깁니다 아무튼 아이 라이프 유인가요? 가슴에 써 있는 게? 아이 라이유 난 너를 숨겼어 저 제품이 말하는 건데 아이 라이유 넌 날 속였어 너 당했어 그러니까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당했어 당신 당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7962님께서 신발을 신어보지도 않고 이뻐서 깔별로 다 샀는데 제 발에 안 맞아서 안 신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어? 신발 이쁜데 깔별로 샀는데 아 발에 안 맞아서 그러면은 발에 안 맞는 거는 신을 수 없어요 아 맞아요 아프다고요 쇼핑할 때 신발 쪽이 진짜 눈대중으로 보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어 그래서 이 신발을 그리고 지금 신발 사신 거 보면은 너무 과해 색상이 지금 다섯 가지 신발이 있는데요 핑크색인데 그냥 핑크색이 아니라 굉장히 패턴과 무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지러운 색상이고요 얼핏 보면은 비틀땡이라는 그 젤리를 한 번에 모아놓은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흰색 검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저거는 그냥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지금 고양이가 네 고양이가 장난감 실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신발이 장난감 실인 줄 알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중고 마켓에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쇼핑 지옥에 빠질 시간이죠 네 스피드 고민 해결 살까 말까 고스톱 스타트 우린 쇼핑 지옥에 빠져있어 우린 이제부터 이 지독한 지름신의 공격을 피해야 돼 힘내 우리의 한계에 도전해보자 자 도전 어? 어? 저기 지름신이 쫓아오고 있잖아 아악 빨리 뛰자고 이번에 저걸 또 사면 너 한 달 동안 돈 아껴야 되는 거 알지? 정신 바짝 차려 나만 따라하면 돼 그래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름신의 공격에 빠져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저희가 쇼핑 지옥에서 꺼내드릴게요 살까 말까 고민되는 물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단호하게 결정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샵의 Tell me tell me 듣고 오겠습니다 김은미님의 사연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세차 용품이 많긴 한데 처음 보는 세차 용품이 보이면 바로 사고 싶어지는데 이번에도 그렇네요 살까요 말까요 자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스톱 고 자 한 번 어긋났고요 이번엔 0103님의 고민입니다 1인 리클라이너 소파를 사면 낮잠 잘 때 아주 딱이다 싶거든요 살까요 말까요 자 우리의 선택은 자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고 자 다음은 9384님의 고민입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타는 자전거 운동기구 살까요 말까요 자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스톱 자 오늘의 고민 쇼핑 지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뭐 소개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가 엇갈렸잖아요 좀 네 첫 번째부터 엇갈렸죠 저희 근데 꽤 엇갈린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얘기해 볼게요 세차 용품 많은데 세차 처음 보는 세차 용품 저는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사라고 하신 거죠 왜 쇼핑을 왜 하게 하냐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세차 용품들 비싸도 아주 뭐 가사가 탕진될 정도의 큰 비싼 용품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을 써볼 만하다 네 주로 이렇게 인생의 조그만 경험으로 해볼 것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한번 몰았다는 건 평생 모시는 건데 그럼 평생 몰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게 쌓여가지고 어떤 게 내 차에 맞는지 내 손에 맞는지는 자꾸 써봐야 알아 여러 제품이 장담하는데 저도 약간 이런 성향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저에게 맞는 걸 찾았어요 근데도 멈추지 못하고 다른 제품들을 계속 사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본인 차에 맞는 제품을 사도 다른 제품을 계속 살 것이다 제가 차 탄 지 지금 21년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고정으로 쓰는 제품이 드디어 생겼어요 한 10년 정도 사보니까 그래요 제 경험에서 나왔던 거고 그럼 10년 동안 고생하면 고천은 진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 그렇게 커다랗게 가사가 탕진될 정도의 금액을 쓰지 않았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분은 세차 용품이 딱 맞는 거 찾을 때까지 그냥 계속 사세요 괜찮아요 너무 좋은 그러면 저희 의견이 엇갈린 게 아니라 사실 맞는 거네요 그렇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클라이너 1인 리클라이너 쇼파 왜 사라고 했어요? 제가 샀었기 때문에 저도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거기서 잠도 자고 이거는 앞선 세안하고 좀 다른 게 앞선 것들은 10만 원이 안 넘는 제품이 많아요 뭐랄까 컴파운드 차 이런 것들은 막 2만 원 3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되 괜찮은 제품만 하나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리클라이너 옆에 그 음료 받침대랑 스피커까지 세트로 샀어요 같은 디자인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책도 읽고 뭐 외로울 때 울척할 때 술 한 잔도 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음악도 듣고 하니까 제 삶의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본인한테 동기부여가도 더 좋고 애매하다 싶으면 제가 했던 경험담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일 최근에 사용했던 게 세라잉 그거 있거든요 세라 세라 잼잼잼잼잼 그 있는데 하여튼 그 제품인데 일주일 동안 체험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쓰게 해줬어요 직접? 그래서 고민했던 열흘까지 쓰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반납 아니면 고 아니면 스톱해 진짜 고 스톱? 근데 그게 사실 열흘 동안 쓰고 안 산다고 하면 굉장히 미안해질 것 같아서 저 반납했어요 그래요? 매장마다 다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 자 아무튼 이거는 삶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었죠 집에서 타는 자전거 운동기구 저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사봤어요 이미 있죠 저도 전 팔았어요 한 번 타고 그게 지금 빨래거리로 쓰고 계시나요 혹시? 그 아이가 있고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이어집니다 애매한 금액으로 사서 안 쓸 바에는 금액대를 좀 주고 좋은 걸 사서 계속 쓰는 게 낫다 저는 약간 애매한 금액대로 사가지고 별로 이렇게 돌리는 게 막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버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 기회비용을 맞춰가지고 접이식을 사면 좋습니다 아 접이식 접이식 하면 또 이렇게 페달 돌릴 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볍다고 해가지고 별로 안 힘든데 하는데 페달에 무게추를 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접어가지고 공간도 활용될 수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우리 사연들도 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빠르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선우님께서 마트에서 휴지 세일하더라고요 휴지는 세일할 때 사도 썩지 않으니 더 사서 챙겨둘까요? 필요한 만큼만 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지 이거 세일한다 세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지는 계속 쓰는 거니까 공간만 여유 있다면 사서 챙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 근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맞아 그리고 휴지는 또 세일도 많이 한다 네 그리고 또 바로바로 배송되는 것도 쇼핑몰 많기 때문에 적당히 좀 많이 사놓지 마시고 아예 사놓으시면 알지만 적당히 좋다 그럼 한 10개 미만 정도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윤미라님께서 항공점퍼 살까요 말까요? 연예인들 입는 모습이 정말 멋지던데 저도 입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깨가 좀 넓어서요 살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데 항공점퍼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사는 것도 왜냐하면 유행도 안 타고 위아래 뭐 과한 색을 사지 않을 거면 위아래 밭에 입기도 좋고 걸쳐 입기도 좋고 전 추천해요 오랜만에 반대가 되네 전 인별 쇼핑에서 항공점퍼 사봤는데 결국은 안 입더라고요 한 번도 안 입었어 사실 저도 항공점퍼 4벌 정도 버렸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사지 마세요 잘 안 입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잠시만요 벌써 시간이 우리 성우님 보내드릴 시간 됐거든요 우리 마지막 짝짝이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 안 갈래 와 진짜 빨리 간다 진짜 맞죠? 너무 재밌었어 네 저도 뭐 방송을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긴장도나 그런 게 훨씬 완화되어 있는 연찬 맞는데 항상 라이브라는 거는 또 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많이 또 떨리거든요 근데 샘디님이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공감대가 이건 방송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공감대가 너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냥 같이 담서라는 행복한 얘기예요 네 맞아요 박수채는 그런 겁니다 같이 수다 떨고 가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남두현 성우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줄 거죠? 네 새로운 쇼핑템 듣고 데리고 들고 같이 또 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뵈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다음 주에 뵈요